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은 유튜브를 하나 올려야 되는데 일어나자마자 초조해진다 오늘 뭐 올리지? 뭐? 리모컨? 그래 리모컨 리뷰? 될 리가 없지 그렇다면 유아용 물티슈 리뷰? 될 리가 없지 아 요즘 미세먼지도 한창이네 공기청정기 리뷰? 와 오늘 날씨가 맑네 어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야외 유튜브 한번 해볼까? 귀찮다 안 나갈래 아 갑자기 배가 고파져서 냉장고를 열어본다 아 갑자기 배가 고파져서 냉장고를 열어본다 어? 화인쿨? 신형인가? 신형 맛 유튜브? 유튜브 각? 하 하 배가 고파서 그냥 오렌지 다 꺼려먹는다 똥을 싸면서 또 생각을 한다 유튜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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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? 뭘 올려야 되나? 어? 화장실 발판? 이거 올려? 이거 유튜브 각? 하 장을 비웠더니 목이 마르다 물을 뽑는다 어? 이건? 정수기? 내 머리를 정수해야 될 것 같다 유튜브 각이 뭐 있는지 내 마음을 가보기로 한다 아 유튜브 좀 올릴 거 없나? 아 뭐 없나? 아 뭐가 있지? 유튜브 각? 유튜브 각이 필요해 그래 칵테일 만들기 어? 칵테일을 만들 줄 모른다 그래 그럼 팝아트? 어? 집에 포스트 물감이 없어 그래 그렇다면 마법사가 되는 방법? 모덤매직? 첫 장부터 오양이 병맛이다 될 리가 없다 그렇다면 부족에 대해 적혀있는 아주 신미로운 장 왠지 이걸 리뷰하면 지옥에 갈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아 혹시 가장 만만한 낚시 장비를 한번 훑어본다 뭐 없을까? 낚시줄? 낚시라인? 하.. 없어 그래 그러면 내가 평소에 자주 하던 볼링 볼링 리뷰로 하는거야 내 볼링 실력이 백이다 될 리가 없다 그래 그래 그러면은 그래 군대 유튜브 해병대의 각으로 유튜브 뽑자 벌써부터 해병대 유튜브의 약포들이 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기 시작한다 유튜브 가기 필요해 유튜브 가기 필요해 유튜브 가기 필요해 유튜브 가기 필요해 유튜브 가기 필요하다고 나는 아 없을까? 뭐가 없을까? 뭐가 없을까? 도대체 어 그래 우쿠렐라 그래 우쿠렐라로 해보자 유튜브 이거야 하아 황급히 집어넣는다 그래 뷰티 유튜버가 돼야지 근데 내 옷장엔 옷은 많은데 왜 입을게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다 청소나 해야지 물걸레 그래 물걸레 청소기 구형이다 될 리가 없다 아 그렇다면 내가 먹는 영양제 이것은 비타민 그래 또 이것은 맥주의 오모 그리고 또 이거는 애기비타민 하아 근데 성분에 대해 정확히 아는게 하나도 없다 아 물이라 마셔야겠다 어 그래 이건 보이차 그래 이걸 리뷰하면 될 것 같아 근데 특징이 갈색말고 하나도 없다 그래 그럼 에어플라이기 에어플라이가 있으면 리뷰할 수 있어 근데 난 요리를 할 줄 모른다 하아 잠이나 자야지 리뷰는 무슨 리뷰냐 오늘도 유튜브 다 망했어 잠이나 잘난다 그런데 어느새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다시 유튜브를 편집하고 있다 이것이 유튜브의 현실이다 이것이 유튜브의 현실이다